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방송 마치면 힘차게 또 생업의 전선에 복귀하셔서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씩씩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예고해봐드린 대로 도둑놈들 시리즈가 1월 14일 날 1권 총론이죠. 총론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지체됐습니다마는 이제 2월 13일 월요일 날 도둑놈들 2권 3권 이제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정돈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래 계획은 지방선거 2권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 이전에 4.15 총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참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사정이 있으면 변화가 좀 있으면 지방선거보다도 4.15 총선을 먼저 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의견이 있으시게 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 3년 정도 어떤 문제를 파고 드니까 하기도 한 3년 정도 열심히 하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그냥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참 4.15 총선의 서울 부분을 다루는데 기가 차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2월 13일 날 도둑놈들이 2권 3권이 나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고 또 안 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위 실제적 진실을 낱낱이 가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런 공직선거를 파헤치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세상이 참 악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또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 생업의 현장에서 또 열심히 사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겠지만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그런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면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씨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동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크게 되지 않으면 민간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엄청나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저렇게 버티고 이제는 민주당까지 다 나서 가지고 응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넘어 가지고 옹벽 아파트 50m에 달하는 그런 옹벽 아파트와 관련된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 그건 기본적으로 용도 변경이 4차례 정도 이루어졌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제 수면 위에 아마 검찰이 경찰의 그런 수사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이제 막 백형동 문제를 아마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 이야기 관계자 이야기가 인상적이네요.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은 대장동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는 뭐라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기사가 됐네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망이 옹벽 아파트로 유명한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바람이 잘 날이 없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현의를 봐줬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성남시장 시절에 선거를 돕기도 하고 아주 척근이었던 한 분이 로비스트로 활동을 한 거네요. 이게 김인섭 씨.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 이 사람을 이제 수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용도 변경을 통해가지고 3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밝혀진 대로 김인섭 씨라는 분 김인섭 씨라는 분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 씨하고 나눈 통화 내용이 예를 들면 이게 몇 차례입니까 115차례네요.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김인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내용도 정진상 씨는 처음에는 이제 일체와 접촉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정진상 씨의 반응은 사업과의 관련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김인섭 전 대표가 2015년 1월 한국 카우징 기술을 설립하고 백형동 사업에 관여한 결과 한꺼번에 부지 용도가 4단계 자연 녹지로부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개발익 3천억 원이 전부 민간사업자 쪽에 돌아간 등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용도 변경이 4차례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관련 공무원들은 몸조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내용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인사상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백형동 개발비리 사건은 대장동보다 훨씬 더 쉽게 첨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재미난 내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한 검찰 관계자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1822억 원을 한 수에서 성남시민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항변하는 데 반해가지고 백형동 관련 사업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나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대장동보다 백형동 사업의 배임 의혹이 더 뚜렷하다. 왜냐하면 백형동 개발이익의 100%가 다 민간업자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아무튼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 이 정도니까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나라가 많이 어려웠겠네요.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멘탈도 초강력한 것 같아. 민주당이라는 그런 당 자체를 저렇게 동원해가지고 끝까지 사생결단을 하고 그렇게 보이니까 어쨌든 이 문제들은 다 밝혀져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유동규 씨 이야기처럼 자기 몫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날이 꼭 빠른 시간 내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의 구현이란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업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월간조선에 상당히 재미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대장동보다도 이게 동자네요. 대장동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남욱 변호사 정은이 당시에 백경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김인섭 씨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경동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라는 부분을 좀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남욱 변호사 이야기를 한번 잘 취재한 월간조선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게 50m죠. 공백아파트. 위아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욱 변호사가 정언을 김인섭 전 하우징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다. 백경동 택지 개발 사업 인허가를 김인섭이 다해줬다고 들었다. 그는 성남시에서는 허가방으로 통한다. 참. 그러니까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체되는 데 불구하고 이렇게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일 이제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순환 계속 이렇게 순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리를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도록 아마 이 관공서 가운데서도 인력 이렇게 순환이 이루지지 않는 곳일수록 굉장히 이렇게 힘들 겁니다. 저는 선거관리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선출직 공직자를 통해 가지고 선거에 신임을 묻는 경우에도 이 정도인데 이제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에 장기 집권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애플님 말씀처럼 참 나라의 구석구석 썩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오늘 백행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이해의 도를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한번 보죠. 이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의 백행동 옛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를 지은 사업인데 시행사가 2015년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대표를 영임한 직후에 성남시가 갑자기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성남시가 민간인대를 10% 줄이고 분양주택을 90%로 늘려줬다는 의혹도 있다. 결과적으로 시행사는 3142억 원의 개발이익을 누렸다. 용도변경을 엄청나게 해 준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통상 상식적으로나 관례나 아니면 법으로 이게 불가능하겠죠 이런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니까 상당히 입김이 강하겠겠네요. 이재명 성남시장하고는 막역한 사인 같다. 보시게 되면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른바 백형동 로비스터로 알려진 김인섭적 한국카우진기술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정언을 한 겁니다. 진술을 백형동 택지개발사업 인허가를 김인섭이 다 해줬다고 들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남욱 변호사는 이 같은 진술을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10월 24일에 했지만 당시에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친문재인 정권의 조사팀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척근을 알려진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 검찰 이런 경찰 다 고생들 많이 하죠. 나쁜 놈들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수사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나라에서 그냥 선택적 수사가 관행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뻔한 그런 범죄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정치권의 풍향계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른바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이것이 검찰에 거의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었고 수사팀이 교체되고 나서야 비로소 진행될 수 있었는데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인섭 부위원장은 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직접 대면하는 사이라 들었다. 이재명 시장도 함부로 못하고 성남시의 국장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로비르스로서는 아주 정상급의 인물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이런 또 진술을 더합니다. 김인섭 부위원장의 부탁은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 그리고 또 백행동 비리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과 관련된 사안들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을 쭉 보면 한국 사회의 딴 면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꼭 성남시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고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났을 법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김인섭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검찰 관계자가 묻자 남욱 변호사는 성남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다. 2015년 5월 저와 조우연이 구속됐을 무렵에 김인섭 부위장도 알선수재로 구속됐는데 그때 같은 방을 써서 인연이 됐다. 출소 이후에 조우영을 통해 한번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었는데 따로 만난 적은 없다. 최 회장보다 더 센 로비스트다.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다. 김인섭을 부위원장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대전화에 그렇게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백행동 택지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를 김인섭 부위원장이 다 해줬다고 들었다. 굳이 표현하자면 김인섭 부위원장은 성남시의 허가방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김인섭 씨라는 분이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니까 선대본부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김인섭 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시장이 됐을 때 그것을 갚는 기회가 아마 이렇게 인과 허가권과 관련해 가지고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확연하게 나누지죠. 용도 변경이 4단계나 수직 상승할 수 있던 배경에는 김인섭 씨의 로비가 크게 통했고 또 김인섭 씨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나 또 이재명 측으로서는 거의 동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청을 웬만해서는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는 그래서 김인섭 씨가 자칭 타칭 성남시의 허가방이다 이런 그런 닉네임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대장동 개발사업 또 백형동 비리 이런 걸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참 요지경인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딱한 것은 대선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을 나온 거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의 계양을이죠. 계양을일 맞죠? 계양을을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송영길 당대표의 지역기반이 아주 탄탄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송영길 당대표가 두 번 세 번 걸음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양을 해서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송영길 씨가 국회의원 자리를 이재명 씨와 함께 넘겨줬단 말입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리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자리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군요. 공짜로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자기의 탄탄한 지역구를 그냥 남한 게 그냥 물려주는 사람은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그거를 그냥 물려줄 수가 어떻게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본 건 없지만 다 그 동네라에서 통용되는 것이 다 이게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이익을 나눌 때만 친구들이니까 이재명 씨가 다가오는 그런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국회의원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씨고 뭐 그런 일들이 그냥 맨입으로 되겠냐?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언론상에서는 송영길 씨가 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또 보궐선거도 여러분 아시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보궐선거에 국민의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소 가운데 한 10% 정도를 이동시켰을 겁니다. 안철수 씨가 당선됐던 분당에서도 조금 분당에서는 조금 더 높았을 겁니다. 이번에 4.15 총선 관련된 걸 다루면서 안철수 씨의 보궐선거라든지 이재명 당대표의 보궐선거 문제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고 민주당이 이제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민주당 전체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있죠. 검찰하고 일전을 벌릴 뿐만 아니고 국민하고 일전을 벌리는 거죠. 상당히 범죄 의혹이 찢던 사람들의 수사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 대선님이 쿡 찍어서 말씀하시네요. 송영길 씨가 자리세를 받아서 폭탄주를 실컷 마시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공짜가 없죠. 그리고 계양을은 상대적으로 국힘당 후보가 상당히 약세고 그다음에 아주 탄탄해요. 4.15 총선 때도 계양을에서 전국에서 마찬가지로 전산 조작을 했지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더라도 송영길 전당대표가 당일 투표에서 워낙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했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 같은 게 손을 안 대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뭐 5선, 6선, 7선까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엄청난 자리입니다. 계양을이. 그거를 그냥 이재명 씨한테는 당신이 그냥 맡아서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짜로 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는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거가.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비리들이 다 나오는데 이 비리의 이런 하이라이트는 절정은 뭐겠습니까? 절정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정치 생명을 부활시킨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이 하이라이트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까부시겠느냐 까발리겠느냐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법조 카르텔이 엄청 강한 것 같습니다. 법조 카르텔이. 서울대 법조인들끼리 너무나 많은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권순일의 이재명 재판글의 의혹이라는 것은 다른 사건들하고 비교할 수 없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나 조용하지 않습니까? 선택적 수사가 완전히 나라의 그냥 기초가 돼버린 것 같아요. 수사할 수 있음을 수사하는 거고 범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어디 있겠어요? 부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뭐죠? 이익에 따라 수사도 할 수 있고 수사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50억 클럽도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보면. 거의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은 저렇게 민주당이라는 한때 여당이었던 그 정당을 다 방패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제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일면은 이해가 됩니다. 1년에 정치 자금을 정당 보조금을 수백억 정도 이렇게 받는 정당이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공직선거에 깊게 갔냐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항상 민주당 후보들은 표를 빼앗는 쪽이고 항상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은 항상 표를 빼앗기는 쪽이니까. 그럼 빼앗는 쪽이 뭔가 일을 꾸몄었으니까 표를 빼앗을 거 아닙니까? 그걸 민주당이 주체가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사계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공박사 어떻게 하냐? 나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표가 100표가 있는데 황교안이라고 이낙연이 50표 50표를 받았으면 50표 50표를 발표해야 되는데 이낙연이 함께는 여러분들 뭐라고 발표한 겁니까? 75표고 그다음에 황교안은 뭐죠? 25표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발표하는 항상 표를 빼앗아가는 쪽이 민주당 측이니까 저 양반들이 범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이 다음 행보에 관해서 오늘 문화일보의 사슬이 한 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것까지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미 선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그중에 그래도 몇 사람 정도는 반대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이번에 그거를 보고서도 참 저 양반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백몇십 명이 다 찬성을 하냐 이야기죠. 그 안에는 조응천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상민이라는 사람도 있고 박용진이라는 사람도 있고 좀 쓴소리를 평소 하는 사람들도 다 이상민 여러분들 탄핵 쪽에 선거 아닙니까? 그건 공산당이라 하는 짓이지 않습니까? 당내의 이견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의 다음 행보가 어떤 것이겠느냐 시중에 유행하는 이야기를 문화일부의 논설위원들이 기명이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이야기했네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형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찬성 179표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철두철명하게 단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사불란한 겁니다. 명분이 전혀 없는 탄핵 강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총선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나 뻔한 겁니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탄핵을 시도하려는 흐름도 있다. 그게 뭐 대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지만 문화위보 사슬에서 뭐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까 탄핵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검도를 다 넘어선 거 아닙니까? 검도를 선거를 만지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다 넘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이라는 것이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고 남으면 그 다음에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 아닙니까? 선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탄핵을 시도하는 흐름도 있다.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하면서 무리수를 거듭하는 것이다. 선거를 아무리 만져도 뭐 이쪽에서 꼼짝달싹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뭐겠습니까? 선거겠죠 뭐. 선거를 항상 만질 수가 있는데 뭐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상민 탄핵을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조짐도 보인다는 것은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자신감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토대가. 여기 다 뭐 사슬들 뭐 제가 동의한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시선을 돌리는 거 이런 거 다 관계없고 그 사람들이 믿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뭡니까? 이 사슬이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탄핵을 시도하려는 흐름도 있다. 금도가 없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본인들이 당하겠죠 뭐. 본인들이. 본인들이 뭐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제2의 탄핵안 제3의 탄핵안도 추진하는 발상은 그런 속셈을 더 뚜렷이 보여준다. 정청래 최고의원은 이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 했다. 정청래 의원이 마포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하고 아마 지금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을 맡고 있는 강성규 씨하고 맞붙었을 겁니다. 이 선거가 어떤 건지는 공병호 tv에서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치명적인 아킬레스 근을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제2의 탄핵 제3의 탄핵은 물론이고 나라가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는 길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 책무를 다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바쁘게 열심히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이슈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대상으로 그럽니다. 뭐 이렇게 먼저 탄핵 그냥 다수결로 다 통과시켜버리게 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하는데 다 중지되지 않습니까? 차관의 업무를 맡아야 되고 얼마든지 방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을 빌미 삼아서 헌법상 대통령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을 검토하는 방안까지 적시된 당내 문건도 나왔다. 대통령은 행사소추가 안 되지만 제2의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병호 tv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민주당 의원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는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저것은 해서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런 것이 꼭 법률로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목소리를 기울이면 그걸 해서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민 탄핵이라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요건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물었으면 물을 수 있었지만 대통령이 그것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했으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견제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상민만 탄핵을 시켜 원희룡도 탄핵을 시키고 한동훈이 탄핵시키고 한 걸음 더 낳았으면 윤석열이 다 탄핵시키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금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도둑놈 2020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걸 누군가 대통령실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표를 몇 표나 빼앗겼는지 선거를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표를 마음대로 만드는데 뭘 두려워하겠냐 국민들 두려워하겠냐 윤석열 대통령을 두려워하겠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2의 대통령 탄핵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사필귀정이고 일들이 낱마처럼 여러분들 꼬이고 힘들더라도 항상 오른쪽에 올바른 쪽에 써야 되는 거죠. 정의 쪽에 그래야 국민들한테 박수도 받을 수 있고 악과 여러분들 투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악의 먹이가 되는 거죠. 지금 나라 꼴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다 봉창뚜지는 이야기 나옵니다. 민주당은 다수당 책임을 통감하는 게 옳다. 옳고 그런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선거를 만지는데 뭐가 이러면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겠습니까. 여기 정의수 없이 말씀 잘하셨네요. 선거 수사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본인들이 칼을 맞겠죠 다음에. 제가 늘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을 살아오면서 빼지르게 느낀 게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죠. 위기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죠. 복잡하게 이국리 저국리 짱구 돌려보면 항상 타협안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중요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 2월 13일 날 선을 보이는 두 번째 대선 어떻게 훔쳤나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저기 보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는 커녕 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여기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조인이 법치를 무너뜨린 자를 옹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떻든 간에 참 오늘 방송이나 이런 방송은 현안 과제도 다루지만 그런 현안 과제를 넘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국경제신문에 여러분들이 칼럼을 쓰는데 그 칼럼 리스트 가운데 상당히 중호한 칼럼을 늘 그런 칼럼이 아니지만 가끔 쓰시는 분이 계시죠. 그동안 좀 뜸했는데 제가 이분입니다. 백광엽 논술위원입니다. 백광엽 논술위원이 칼럼을 쓸 때 가끔 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잘 탔질하는 그런 칼럼을 쓰죠. 지금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적인 사안을 잘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젊은 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참 나라를 지금 어렵게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들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아마 핵심 세력들은 대부분 586 운동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을 겁니다. 연령적으로나 동지혜를 강하게 느끼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한 칼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 의혹에서 가장 분노하게 되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기막힌 면면이다. 쫓아가기 벅찰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연쇄사건에서는 하나의 공통코드가 발견된다. 바로 권력주구로 전략한 운동권 잔당과 무력 충만한 조폭의 낯덕은 콜라브다. 협력관계다. 권력주구로 전략했기 때문에 선거에 손을 대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그런 결과물은 결국은 외세와 결탁해가지고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별로 강하게 인지하지 않지만 저는 그 사람들은 그냥 끝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영원히 하기 위해서 외세하고 여러분 결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서 중국적이나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중국에서 공부했거나 중국에서 이렇게 자리를 가졌거나 자주 왕래했던 사람들 가운데 도지사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 가운데서도 지나치게 차이나타운의 유치에 열을 올리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공짜로 하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백강엽 논설위원은 386하고 조폭과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난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이 양반들이 선거도 만지고 결국 나라를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낼 거라는 이야기죠. 지난 10년간 성남일대를 오염시킨 부패의 커넥션에서 586 운동권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대장동 설계자로부터 운동권이고 민간합동개발의 양적 컨트롤타인 긴만배와 정진상은 각각 성중관대학과 경성대 운동권 출신이다. 정진상은 고려연방제 채택을 외친 전투적 학생 조직인 남총년 광주 전남 총학생의 연합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부패고리와 여러분들 위기의 중심에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본인들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현재 선거를 만진 사람들 이름 다 선거를 기행했던 자들이 누겠습니까 선거 또한 모든 집권의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교조적인 생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했을 거라.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다 그 586 연배로 보면 586 세대지 않습니까 대장동에서 1208억 원의 최대 배당을 챙긴 이한성도 성중당교 운동권 이고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김만배 돈 수술에 휘말렸다. 강성 엔엘인 용승총년 용인 성남지구 총학생의 연합의 초대 의장 출신이다.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돈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선거까지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에서 운동권의 종행무진이 더욱 눈부시다. 쌍방울의 4억여원의 뇌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불법을 주도했고 김만배는 대학대 학생운동을 같이하며 이화영 부지사와 친해졌다. 거대 야당 내 운동권 대북객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빼낼 수 없다.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무기액이 진영을 받은 간첩전력의 황인호 씨가 해폐의 부회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도 운동권 이름이 오르내렸다. 나라를 완전히 작살내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무너뜨려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구렁통이로 밀어넣겠죠. 한 기업의 회장님이 저 연배인데 한 4, 5년 전에 사석에서 회사를 경영해보니까 많은 사람을 알 거 아닙니까. 참 회사에서도 586 운동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86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세월이 한 5년 전은 걸렀는데 그때 그분이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저하고 동년배니까 불과 몇 년 미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386과 조폭의 공생은 대장동 비리에서도 숙하게 감지된다. 익숙한 일당들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부터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져 있다. 다 해먹는 거죠. 나라를 그냥 그러나 이 모든 부분보다 더 큰 거는 절정이자 클라이맥스는 그냥 선거를 그냥 훔치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날부터 대법원이든 선거든 법률이든 헌법이든 권력장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합리화된다. 모든 것은 수단화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젊은 날 세례를 받았으니까 도덕의식이 따위는 없는 겁니다. 불법에 대한 생각도. 보통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동권 세대하고 3년에서 5년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별세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면 당하는 거죠. 완전히 당하겠죠.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팔아먹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게 모르게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아마 그들 가운데서 지금 중국의 미인계에 여러분들 넘어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장 큰 거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돈 좀 챙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거를 훔쳐가지고 권력을 장기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선출직 공직자도 이렇게 뭐죠. 난리법석을 치우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금리 문제를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 생업의 현장이나 회사를 움직이시는데 좀 잘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금리 문제를 다룹니다. 금리를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가져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네요.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계속 끝납니다. 보니까 지난달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은 미국에서는 자동차라는 것이 거의 신발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의 시세 동향이 미국 물가의 척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가격이 오려면 물가가 오르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 최고 경영자가 지난 5주 동안 경매나 소매점에서 팔린 중고차 가격이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급격한 가격 회복이 두절인 추세입니다. 아주 작은 정보지만 이런 정보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지만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그런 미국의 실업률이 53년인가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 건 통계수치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미국의 이런 중고차 가격이 반등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물가 오름세 추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죠?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보니까 그런 미국 중앙 고위 관계자들이 매파 발언, 고금리 혹은 통화 긴축 발언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 발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네요.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파 이른바 통화 완화 선호 저금리 정책이죠.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꺾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오름세 추세를 계속해서 용인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이제 연준과 관련된 그런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정시가 많이 이렇게 꺾였죠. 지수들이 다 꺾이고 여러 가지. 미 연준의 3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그런 메시지죠. 인플레이션을 2%로 잡기 위해서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몇 년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둔화가 시작됐다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크게 비중을 둬가지고 이제 드디어 좋은 시절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시가 들썩거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코로나19 동안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미 연준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발언 더 높게 더 오랫동안 고금리 정책을 지속해서 물가를 완전히 잡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와 같은 부분에 비중을 두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을 내다보고 무슨 투자 결정을 하거나 소비 지출을 하거나 또 금리 부담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모그 간 최고 경영자도 로이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연 5% 이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6%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여러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악하죠. 정말 뭐 참 몇 년 전하고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 당돌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참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기에 참 버거운 그런 세상이자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홍병호TV는 며칠 전부터 좀 중심을 잡는 혼란스러운 세상 사례에서 중심을 잡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씩 더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50대 초반에 이제 서양고전을 한 2, 3년 정도 집중적으로 읽고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했던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을 어제 정의와 부정의 또 행복에 간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썼던 이게 아마 2050대니까 2050대니까 2010년 전후대 썬 책이네요. 서양고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성경이나 탈무드 같은 그런 영혼에 관한 문제를 좀 많이 다루는 그런 일종의 유대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크라데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리스 로마 계열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로마 계열의 이런 철학들은 영혼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를 못합니다 영에 대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육은 영에 대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를 그러나 인간은 또 육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 이성을 가진 혼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 영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러나 누구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입이 종파에 빠지거나 또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되고 본인이 영혼을 잘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실패하는 경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계열의 소크라이트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들 다른 사람 철학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혼의 영역을 다루죠 혼의 영역을 그러니까 공자나 동양의 공자나 이런 분들도 다 그 이성의 영역을 다루는 거지 영혼의 영역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은 굉장히 중요하죠 완전히 별도의 일이지만 살아가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영혼의 문제 자기 영혼을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현대 교육이라는 것이 다 영혼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영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간은 혼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구나 그러니까 영과 혼이 적절하게 잘 이렇게 관리되지 않으면 그러면 불균형 때문에 큰 비용을 치르는 엄청난 이런 재산을 가졌던 분이 임종을 앞두고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막 고민하거나 막 신부님을 찾거나 목사님을 찾는 게 다 그게 뭐겠습니까 돈을 쫓아서 평생을 살았지만 자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결일이냐 준비작업이 안 됐던 거죠 제가 젊은 날 책을 이렇게 참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이제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분이 왔던 분이 계신가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임종에 관한 전문가 여성분이었죠 여성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스트로크 같은 게 와가지고 굉장히 마지막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대요 그 사람을 보필한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그 보필한 분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어쩌면 평생 동안 죽음을 연구한 연구자가 마지막에 막상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갈 때는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이런 부분을 적었던 거 나는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은 죽음을 혼적인 영역에서 다뤘지 영적인 영역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죠 사람마다 견해가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물질을 추구하고 자리를 추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은 뭐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의 영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할 수 있고 또 바른 해답을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참 후반전 인생들도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50대 초반에 갓 넘어갔을 때 고전강독이란 책을 쓰기 위해서 서양고전을 공부하면서 송카라네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혼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히 전문가였지만 자신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책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떴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고전을 공부하다가 더 오래 하지 않고 적정한 시점을 끊었던 것은 이 양반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성과 관련된 혼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아주 멋진 해법을 제시하는데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만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나눴던 대화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에 대한 부분을 플라톤의 저서인 국가론에서 소크라데스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죠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 기능 어제 그 기능을 에르곤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고유 기능과 목적 혹은 본성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기능은 눈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그것만이 할 수 있는 혹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자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 오래전에 사줬던 어떤 업체에 아웃도어 업체가 만든 그런 파카 집에 한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좀 가볍기 때문에 항상 그것만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게 딱 세 개를 만져보니까 세 개의 촉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산책길에 오래전에 집사람이 사줬던 파카를 입고 나갔는데 내 입에서 이런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참 훌륭하다 훌륭한 상품이다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훌륭함 그걸 어제 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훌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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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현은 버추얼 여러분 그 다음은 뭐죠 그리스 말로는 아르테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파카의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가 훌륭함인 거죠 모든 생물들이나 물건이나 간에 그 물건과 생명이 수행해야 될 고유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바름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독려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낮은 거죠 소쿠라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물건에는 그것이 본래 완수해야 될 정해진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가 바로 훌륭함 덕에 해당한다 너무나 멋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고유 기능이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남편이 되면 남편의 고유 기능이 있을 것이고 아내의 고유 기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 모시고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유튜브로서의 고유 기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가 바로 훌륭함이다 조금 전에 제가 파카를 오늘 아침에 입고 파카가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상품 같은 걸 보고 상품이 너무나 좋을 때 그것을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게 훌륭함인 거죠 그게 덕인 것이고 그게 아르테인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소크라데스가 국가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훌륭함과 덕과 아르테에 대한 부분들을 생활인으로서 딱 적용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국면마다 고비마다 내가 어떤 종류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맞게끔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삶의 모든 과정들이 바로 덕의 집합체가 될 것이고 훌륭함의 집합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과나 이런 부분에 크게 휘둘리거나 이런 것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그래서 철학이 참 중요합니다 철학이 철학은 살아가거나 생각하거나 선택을 할 때 어떤 명료한 기준이나 잣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휩쓸리지 않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생명체도 고유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트리키에 여러분들 터키에서 한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살리고 모유수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는 모성이라는 부분에 갖다가 아이를 살리는 부분이 본인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고유 기능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고유 기능이 있는 것이고 시민이 되면 시민의 고유 기능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고유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한 인간 자연인으로서의 고유 기능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극단적 선택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생명을 그 당시는 다신교였지 않습니까 신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공동모지에도 묻힐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 버린 거예요 생명이 자기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 야 이거 뭐 내가 그냥 그냥 살면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때 자기를 지키는 확고한 뭐죠 철학이 정립이 돼 있으면 역경을 극복해가는 과정 그 자체도 뭐죠 그게 훌륭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너무나 고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수천 년 전을 살았던 그런 선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무엇이 행복인가 어제 뭐 그런 유명한 그런 배우의 또 무슨 약품 복용 문제가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명성이나 이런 것이 다 뜬구름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폼 잡고 있지만 몇 년 지나면 누가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다 흘러가는 거고 그냥 세월 따라 다 변질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자기는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유기능 훌륭함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해 놓으면 막강해지는 거죠 훌륭함의 반대말은 악덕인데 악덕은 영어로 바이스라고 부르고 그리스로는 카키아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물이나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기능과 목적 혹은 본성을 최고로 잘 발휘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어떤 사업가의 악덕은 도덕적인 면보다도 사업가로서의 기능이나 숙련도를 발휘하는 데 문제가 예상을 뜻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당위이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냥 일종의 불문율인 거죠 왜 그것이 훌륭함이니까 그것이 덕이니까 내가 지금 좀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황이 있는데 그 공공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 공공한 상황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 그 자체 그것을 본인이 고유기능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것 자체가 훌륭함이 되는 거죠 사업가의 악덕이라는 것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사업가가 갖춰야 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악덕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많은 그런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대법관들이 자신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소쿠라데스가 이야기하는 카키야 영어 표현은 바이스 그건 악덕인 겁니다 우리는 악덕 쪽에 서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덕 쪽에 써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 남편으로서도 고유기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내로서 고유기능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고 상대방을 최대한 케어하고 상대방을 부양하고 이것이 고유기능이지 않습니까 그 고유기능을 최고로 잘 수행하는 상태가 훌륭함이고 그것이 덕이고 그것이 아르테고 그것이 행복이고 한 걸음 더 나선들면 그것이 뭡니까 정이지 않습니까 정의 사회적 정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름 정의라는 것은 바로 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훌륭함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복잡할 듯 보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처럼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소쿠라데스의 여러분들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그런 기준이나 소쿠라데스조차도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혼적인 부분에 대한 해답은 명료하게 여러분들 제시하는 거죠 사업가의 악덕 시민의 악덕 그런데 악덕 쪽에 선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훌륭함 쪽에 써야 된다 나는 그들이 다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의와 훌륭함은 어떤 관계일까 정의는 혼의 훌륭함 혼의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를 말한다 좀 여러분 어렵게 보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쿠라데스나 아리스토테네스 플라톤도 본인의 영의 문제는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신교 사회를 살았죠 그러나 그들이 다뤘던 것은 바로 이성의 영역 혼의 영역이죠 정의란 justice라는 것은 혼의 훌륭함 혼의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가 바로 justice다 justice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행복이라는 것하고 표현되는 거죠 혼의 훌륭함 혼의 고유 기능 자신의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 덕과 악덕은 모두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훌륭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덕을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덕의 쪽에 쓸 건지 악덕 쪽에 쓸 건지 훌륭함 쪽에 쓸 건지 아니면 악한 쪽에 쓸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은 기본적으로 거듭 강조하지만 혼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 국한되어 있고 영의 영역은 전혀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라든지 소크라데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렉사 같은 그런 당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영적 문제에 대한 그런 해법은 차치를 못했던 사람들이죠 제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가졌던 깨달음이라기보다도 확신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영의 영역은 다른 영역이더라도 혼과 관련해서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덕의 쪽에 쓸 수도 있고 악덕 쪽에 쓸 수도 있고 우리는 정의 쪽에 쓸 수도 있고 부정의 쪽에 쓸 수도 있고 우리는 훌륭함 쪽에 쓸 수도 있고 조악함 쪽에 쓸 수 있는 거죠 탁월함 훌륭함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악덕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다 행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의 경우 행위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에는 또한 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실제로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니코마코스 율리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일 겁니다 아들 위에 쓴 니코마코스 율리아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명문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읽어도 하나도 뭡니까? 틀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개발서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원조다 이렇게 불러낼 것 같습니다 탁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정의 쪽에 설 것인가 부정의 쪽에 설 것인가 자기한테 선택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다 선택하지 않습니까? 침묵 쪽에 쓰는 사람도 있고 정의 쪽에 쓰는 사람도 있고 부정의 쪽에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누가 옳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거짓말 계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문장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율리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탁월함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악덕 역시 마찬가지다 행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인 것들의 경우는 행위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에는 또한 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개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훌륭함 쪽에 서라는 거 아닙니까? 훌륭함 쪽에 시민으로서 고유 기능이 뭔가 아버지로서 고유 기능이 뭔가 개인으로서 고유 기능이 뭔가 그 부분을 착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가장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정이고 훌륭함이고 행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잖습니까 어제 했던 내용을 조금 확장시켰습니다마는 이렇게 혼탁스러운 세상에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가 천대엽이나 조재현이나 이동훈 씨도 몰랐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 다 알 겁니다. 서울 법대를 나오고 이랬는데 뭘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또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처럼 행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인 것들의 경우 행위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 사람들도 다 그쪽에 위치에 선 겁니다 권순일이 여러분들 누구를 봐줘야 될 판결을 내리는 것에 본인이 직접 뛸 것인지 알 것인지 본인도 다 여러분들 한쪽에 섰을 겁니다 그가 불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벌을 받을지 않을지 문제는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밖이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훌륭함이란 것이 뭐고 그다음에 조악함이란 것이 뭔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명쾌하게 여러분들 답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정말 살아가는데 큰 기준이 되는 소쿠라데스의 훌륭함과 조악함 탁월함과 여러분들 열등함이란 부분 정의와 부정이란 부분을 가르는 그런 원칙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이제 1권 2권 3권 책을 이제 내고 다음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4.15 총선을 좀 빨리 써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4권을 4.15 총선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호신님 고맙습니다 어젯밤 세워서 한동훈 장관에게 편지글 4개장을 썼습니다 책이 오면 함께 보내겠습니다 참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나라가 모든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 항로가 바뀌었다 국가의 항로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월 13일 월요일 날 2권하고 3권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좀 구매도 해 주시고 또 주변의 늘리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지막 작업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의 민낯과 배속을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